잘 잤어요, 잘 잤어요, 잘 잤어요, 아이 또 보자마자 긁어달라고 그래? 아유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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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니 왜 만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? 스킨십을 좋아하고요. 사랑, 사랑. 이렇게 긁어주고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. 특히 이제 귀수. 귀 뒤에, 귀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쭈물, 쭈물, 쭈물. 그럼 간지러워가지고. 니가 할부지를 난마를 해줘야지. 할부지가 난마를 해달라고 그래? 됐어, 됐어, 이제. 이따가 보자. 이따가 보자. 하는 짓이 왜 이렇게 귀여워? 잘 잤어? 얌전히 얌전히 있어. 러바우다. 러바우다. 정말 과음한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, 러바우에요. 안녕하세요, 러바우에요. 왜? 왜 잘하는 거야? 왜 잘하는 거야? 약간 장난꾸러이다, 아빠가. 나이가 지금 11살인데도 아주 애기다운 모습들이 많아요. 철들지 않은 아빠, 약간. 아, 너무 웃기다. 야, 너무 재밌다. 가방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잘 일어났어? 잘 먹었네. 많이 먹었네. 많이 먹었어요. 보자, 대나무가. 잘 들어왔는가. 대나무 저장고. 대나무 저장고. 대나무 저장고. 주변에 나도 저런 저장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. 종류별로 다 했어. 잘린 대나무들은 마르는데 여기는 마르지가 않네요, 보니까. 저녁에 안개 분무를 해서 살수를 해서 시들지 않도록. 시들지 않도록. 신선한 거 먹어야 돼. 신선한 거 먹어야 돼. 푸바오가 요즘에 일단은 조금 식성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. 딱 맛이 다른 부위 뭐 이런 걸 다 또 아시나 봐요. 잘 먹는 부위를 알죠. 드셔보시기도 하네요. 동물들이 먹는 건 다 먹어보죠. 동물들이 먹어야 돼. 푸바오는 이거 먹고 있어. 이리와. 프랑스 다 이거 먹고 있어. 러브아우도 대나무 좀 먹지요. 냄새로 맡아보고 맛있는 것만 먹는 모양이네요. 항상 먼저 코를 거쳐서 아... 애신분들이 후각에 예민해서 딱 코를 거치면서 순간 냄새를 맡고 판단을 합니다 거쳐서 딱 놓으면 그건 안 먹는 거고요 사장님, 봐봐 너무 잘 먹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한 거야?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한 거야? 살부질 닮아서 착한가? 자, 먹어 먹고 있어, 이따 더 줄게